성공은 원래 한 번의가 아니라 하나씩이다. 매일 아침 일어나 목표를 되새기고 루틴을 반복하고 숫자를 기록하고 그렇게 기본을 지키며 얻어낸 하루치의 성공. 그 작은 성공을 하루, 이틀, 일주일, 한 달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마침내 만나게 된다. 꿈꿔온 빛, 달라진 봄, 내가 바라던 나. 성공은 언제나 한 번에 빠르게, 아니 하나씩 바르게. 주비스 다이어트 ados, 이제는 열어버린 일주일에 괴로워 changes. 감사합니다.